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문석관 김용혜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내리다 차차 약해지겠지만 오후에는 다시 소나기가 약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가 끝나 비가 약해지더라도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과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경남권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다른 지역은 비가 속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해상에서 다시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동진해오면서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현재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정체전선보다 북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좀 더 강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강하게 내릴 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여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남아있어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대기 상하층 기온차가 크지 않아 강수량은 적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계속된 비로 수증기도 많은 가운데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저기압이 후면으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오후부터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대기 상하층 기온차가 크지 않아 강수량은 적겠습니다. 강수분포도를 통해 강수구역과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간대를 정리해보면 현재 충청군과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다 오전에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도 수도권 등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용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집중구역은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충남권에 강하게 내리겠고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강수량을 알아보면 먼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장막비의 경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 내일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는 전 지역의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많은 비로 지방이 매우 약해져 있어 적은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가 약해지더라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각각 21에서 25도, 25에서 31도가 되겠는데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도 높게 나타내서 내일도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에는 체감 온도가 31도로 넣으면서 폭염 영향 예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서는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